중국어의 취하다 중국어는 역시 만추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방금 우리 오픈채팅방에서 매일 세마디씩 연습하고 있는 서바이벌 중국어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찍어서 올려봤는데요 여러분 이번주에도 저희 만추인 차이나와 함께 즐거운 내용 같이 공부해요 자 오늘은 지난번에 698번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699번 사람은 늙었지만 신 늙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사람은 늙었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몸은 늙어도 신 마음은 늙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표현으로 마음은 언제나 청춘이야 이런 표현을 할 때 바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따라오고 계시죠 일단 이런거는 입에 붙어야지 이게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예문 진짜 좋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그 말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표현 중에서 골라서 예문으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마음이 늙지 않는 거야 즉 청춘 이 열정을 가지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국어문장은 년 링 지시 숫자 또는 지시라고 해도 되고 지부고시 단지 뭐뭐에 불과하다 또는 우페이시 우페이 지부고 지시 요런 것들이 다 단지 뭐뭐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문도 년 링 나이는 지시 그저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데 이제 그 뒤에는 빨라 또는 얼이 같은 걸 넣어주면은 지시 샤머샤머 얼이 또는 지부고시 샤머샤머 빨라 우페이시 샤머샤머 빨라 또는 얼이 이런 식으로 고정격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특히나 HSK 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정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라고요? 년 링 지시 숫자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좀 나이가 들더라도 신 마음은 늙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이제 카카오톡의 그 대화명 같은 걸로 많이 쓸 수 있겠죠 그쵸? 련 라오 신 부 라오 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짧은 문장이니까 오늘 이거 하나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우리 짠짠 라오시와 함께 세 번 연습해 볼 건데 짠짠 라오시가 한번 읽고 나면 똑같은 시간만큼 텀이 있어요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? 그리고 방송이 끝날 때 맨 뒤에는 제가 연속해서 세 번 또는 다섯 번 이제 그때 그때 제가 기분에 따라서 뒤에 배치를 하니까 마지막에는 쉐도잉으로 연습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 볼게요 재준이esses 확قي했어 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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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. 다음 내용은 드디어 700번 입니다. 700번은 순윤 불리지 라고 합니다.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순하이 피해를 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불리지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아요. 아 오늘의 700번 내용은 진짜 좋은 거네요 그쵸 남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은 그것도 나에게도 좋지 않다 순윤 불리지 순윤 불리지 순윤 불리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순윤 비해를 다른 사람에게 순 순하이 피해를 끼치면 불리지 뚜지지 예 매우리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도 정말 좋은 건데요 이런 바보 같은 일 하지마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너에게도 안 좋은 거야 즉 남을 해치려고 하면 너에게도 안 좋은 거야 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니 천완 비해 깐 쟤 종 샤샬 니 천완 비해 깐 천완 절대로 비해 하지마 깐 하다죠 그 다음에 샤샬 샤라는게 바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완 비해 깐 샤샬 절대 바보 같은 일 하지마 그리고는 순윤 불리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니 자신에게도 안 좋은 거야 똥마 또는 똥뿌똥 똥뿌똥 제가 좋아하는 바람 똥 똥뿌똥 똥 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니 천완 비해 깐 쟤 종 샤샬 순윤 불리지 똥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꼭 나중에 어 복수할 거야 또는 내가 핵코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네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술련 불리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자 어제 방송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좋은 문장 699번과 700번 두 가지 문장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방송 보시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내일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人老,心不老。 损人不利己。 你千万别干这种傻事。 损人不利己,懂吗? 损人不利己。 你千万别干这种傻事。 损人不利己,懂吗? 损人不利己。 你千万别干这种傻事。 损人不利己,懂吗?